시 시각각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소식 참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중증장애가 있거나 독거 어르신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CM코리아인데요. 박성용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63회 건축박람회 현장. 건축산업의 동향과 관련 제품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한 기업이 자리했습니다. 바로 CM코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CM코리아는 20여 년간 안전을 위한 소재 개발을 이어 왔습니다. 현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흡흡 단열재 개발과 홈 도어 등을 출시하며 안정성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화재 때문에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해서 시트, 불현 시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있는 공간에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빨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이 안 되면 훨씬 더 오픈타임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씀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CM코리아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 자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사회에 공헌을 해서 어떤 복지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회사가 또 나아가 수출을 가능하게끔 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또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촬영기자1호